pleasant disrespect 로블럭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도어즈 스테이지 타워라는 잘 안 알려진 맵이 있더라구요 좋아요도 21개 밖에 없어 굉장히 잘 만든 그런 맵이 있어서 한번 플레이 해볼까 합니다 플레이 자 도어즈타워 게임 시작 얘도네 안녕 굉장히 잘 만든 도어즈타워 한 번 해볼까봐 굉장히 재밌게 했는데 그러니까 얘들아 여기가 먼저 가는 게 좋을 거 같아 나는 도어즈도 무서운데 도어즈타워도 무서울 거 같아 그니까 와 근데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어 이거 봐봐 이거 도어즈타워 호텔 입구에 있는 거 아니야 오 맞아 부르셨나옹 지배인 나왔다 지배인 오 오 오 여기 어디지? 여기인가? 오 오 리아야 어디로 갈까? 네 오른쪽 이쪽이야 이쪽이거든 여기는 자 느낌이 느낌이 여기야 아 오른쪽이거든 어 얘들아 여기 봐봐 이거 여기 위에 이거 스크래치 아닌 어 진짜네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? 어 진짜네 그니까 얘들아 빨리 마우스 흔들어 이거 위에 봐야돼 피 된다고 봐주지 않으면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게 이름이 뭐잖아 얘 러쉬 러쉬 아 로봇이네 얘가 불이 깜빡거리며 이렇게 눅눅하게 숨어야 되는 걔잖아 어 맞아 방 전체를 휩쓸고 지나가는 아이야 지금 우리를 휩쓸고 지나가려고 그러는 거야 오 아 그래서 바닥이 움직인 거구나 아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생각보다 이 spear 슬퍼럭 올리기 리아야 빨리 와 리아 또 떨어졌어 리아는 아무래도 도어즈 타워에서 탈출할 순 없을 거 같애 밴층까지 올라가야되는데 무슨 소리 나 굉장히 지금 잘하는 중 야 탱탱보라 내 스크래치 있어 오 몇 마리야 몇 번을 쳐다봐야 되는 부어야 저만큼 있으면 우리 이미 죽었지 아 이거 캐릭터끼리 밀리는구나 맞아 내가 너 죽였지 아 여기로 밀려나가고 있어 점프하고 들어가야 돼 이 스테이지는 환경이 엄격하니 조심하세요 스크래치를 피해서 가야된대 너무 많아 잘 만들었다 오 됐다 스크래치가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었네 다행이다 재밌어 재밌어 이렇게 도어지나 타워나 합치니까 재밌는걸 도우주에서는 100층 못 갔는데 여기서는 가야겠다 하하하하 그니까 26층까지 올라왔어 얘들아 얼마 남지 않았어 올라가자 배고프구먼 여기서는 내가 도우주 100층 오너 하하하하 아 하하하하 흡 꿈은 사라졌다 흡 흡 아 아 아 음 오우씨 뭐야 이거? 어? 흡 어? 뭐야? 뭐지? 됐다 조심해야 돼 거기서 하하하하 미화가 뒤로 떨어졌어 어 어 이거 진짜 대박 우와 와 우와 이거 점점 어려워진다 와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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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계속 떨어져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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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늘자 빨리 하야 알았어 밀려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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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화야 도대체 언제 와 아니 여기 너무 어려워 얘들아 하하하하 나는 그럼 괴물들한테 잡아먹히긴 하셈 안돼 나도 백지 갈거야 헉 이거 진짜 시크다 시크맵이다 우와 쩐다 우와 잘 만들었다 진짜 잘 만들었다 이쪽으로 옆으로 가고 이게 잘 안알려진 타워라는게 너무 슬프다 내 방송을 통해서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네 아 니가 어떻게 올라가 니가 어떻게 올라가 잘 왔라 지란데 아 야 이거 어떻게 와 아 됐다 으어어어 우와 우와 이거 뭐야 바닥이 조심해야 되는건가 봐 도망쳐야돼 뒤에 미우라는 괴물이 쫓으려거든 얼굴 완전 험젓게 생김 나 그만 듣고 토스피드로 달려가는 중 하하하하 진짜 시크맥 니는 죽일거야 진짜 뛰어가는구로 멈추기만 해라 니네 죽을거야 와 나 여기 어떡하지 어떡하지 널 밟고 갈게 잠깐 기다려봐 됐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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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오야 아 내가 발판이 되줄게 그래 발판에다 해줘 나 나 여기 발판 오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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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왼쪽 왼쪽 그 다음에 왼쪽 아아 오른쪽 오른쪽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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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알려줄게 따라와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바위 왼쪽 후 오우 야 이거 사라지는 블럭이네 니가 한 명씩 가야 된다고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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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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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길이에 황과 텅이 지금 잔뜩 났는데 이게 뭐 텐넬이람? 그니까 나 피규어 아직 만나봐야 되는데 아 이게 아무래도 100층까지 만들어질 셈인가 봐 근데 지금 3월 끝났는데? 파워 1인데 오늘? 이거 만우절이네 이거 어디에 있다 지금 아 맞다 오늘 만우절이지 만우절에 업데이트 도어즈 만우절 업데이트 이거 지금 어디에 숙여있다 오시스데이지 없어 없어 내가 볼 땐 없는 것 같아 근데 아래 50층까지 올라와봤는데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다음에 업데이트하면은 뭐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쵸? 이호야 도대체 언제 와? 또? 오 따뚱 자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잘 만든 이뱀 잘 플레이해봤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오셔서 플레이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자 이 사람한테 기부도 해드려야겠어 10 로봅스 팁도 드려야겠네 계약자님 열심히 만드세요 그러면은 뿅 뿅 뿅 뿅 뿅 좋아요 삥 참고하시면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은은은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이께 commandments 아 좋아